강사라고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어떨 때는 완벽한 수업 준비가 되어 있는 수업을 여러분들도 들어야 될 시기가 있어요 내 1년을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모아져 있는 수업 완벽한 수업 준비가 되어 있는 수업 제 강좌로 치면 올인원, VU형 독해 올인원 베이직, V단어 그게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근데 현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심지어 저도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단순 이해와 줄거리 파악 또는 단어력 이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의 한계치로만 설정해서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현장이나 아니면 인강으로 수업 들을 때 이런 느낌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해석했을 때 느껴지는 줄거리의 느낌과 수업에서 강사가 하는 그 줄거리의 느낌 줄거리의 느낌은 거기서 거기인 느낌인데 왜 나는 정답을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은 왜 이게 정답이라고 그러고 이런 마지막에 가는 길이 차이가 나는 경험이 있지 않냐는 거야 아니 실제 제가 지금 사실 뭘 하고 있었냐면 제가 EBS 수능특강 영어편에 대한 강좌를 지금 찍고 있었다가 지금 13강의 7번 문제를 찍고 있다가 똑같은 이 기분이 또 드는 거야 이거 비슷한 캐스터 영상을 제가 작년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아니 나조차도 얘들아 푼 흔적 봐봐 하얀 색깔 흔적 초반에 좀 되는 듯 하다가 중간 이후 부분에서 막 우와 막 난리가 나 이거 난리가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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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단 말이야 방금 전에 제가 이거 그래도 저 N주이 내지 않았거든요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갈게 어떤 시기에는 완벽한 수업 준비가 필요한 수업을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전에서의 모습 그러니까 너네들 맨날 궁금한 게 그거 아니야 야 강사도 우리랑 똑같이 1대1 뜨면 저 인간도 100점 맞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 나 어렸을 때 그랬거든 저 선생님은 실제 똑같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면 저 선생님 잘 나올까 점수 궁금하지 않니 저 선생님은 다 할까 이거 궁금하지 않니 나도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제가 이 EBS 수업을 타이틀을 어떻게 정했냐면 현실적 EBS 수능 특강 이런 식으로 정했던 이유가 있는 게 나도 모르는 거 많아 얘들아 그런데 다른 게 있다고 강사도 모르는 거 많고 강사도 모르는 거 많지만 그래도 강사는 뭐가 좀 다르냐면 그래서 단 해결은 할 수 있어요 해결은 합니다 이거야 그 흔적이 이거거든 얘들아 나도 여러분들 솔직히 EBS 수업을 완벽하게 검색해서 배경지식 알려준 다음에 너네한테 내용으로 다 이해하게 만들고 그러면 나도 좋지 근데 저는 가지는 신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 수업 계속 듣는 분들은 아실 거야 저는 현장에서 너네들이 이것까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 또는 나도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건 그걸 굳이 너네한테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차라리 나는 진짜 이거는 확실해 나도 틀려 얘들아 나도 틀려 나는 틀리는 걸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 어떨 때는 올인원이나 이런 수업에서는 제가 틀리는 모습 보여드리지 않지만 하지만 올인원 수업이나 이런 거 들어갔을 때도 제가 모르는 건 저 물음평 막 치는 사람이에요 아 물론 솔직히 알긴 알지 때로는 솔직히 알거든 근데도 너네 입장에선 안될 것 같은 건 안된다 안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어 나는 차라리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럼 너한테서 너가 이제 나한테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또는 강사분들한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문을 어떻게 뚫어내야 될 거라고 하는 그 시발점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런 거야 빨간색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라고 하는 제가 올인원에서 맨날 강조드리는 소재끼리의 명확한 논리적 관계 올인원에서 했었던 이거 기존생 수강생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기존생 분들은 수특의 13강 7번 가서 한번 봐봐 여러분들 우리 배웠던 거 개많이 나와 근데 다시 봐 배운 게 많아 올인원 등등에서 배운 게 많아 근데 그렇게 똑같이 새로운 지문에서 완벽하게 안될 수도 있다고 물음표 봐봐 그럼에도 뚫고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능력들이 이런 거라는 걸 끄집어내는 게 수업에서 진짜 너네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말을 계속 수업에서 지금 계속 많이 쓰는 게 그냥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할게요 EBS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딱 풀어봅니다 수업하기 전에 한 번이요 왜냐하면 수업에서 다룰 지문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한 번은 풀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하냐면 나조차도 그냥 라이브로 가버려 그냥 그래서 나도 마음 한구석은 좀 불안불안해 아씨 니도 나 틀리는 거 아니야? 근데 가다 보면 아 역시 아 역시 그래도 할 수 있구나 이게 느껴져 그게 시험 현장에서 네가 느껴야 되지 않겠냐고 그동안 배웠던 거에 믿음은 있어 근데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어 불안해 막 이렇게 마음이 떨리잖아 될까? 될까? 하다가 아 역시 그래도 뚫어냈다 아 역시 뭐 이런 게 좀 되셔야 될 거라고 갑자기 수업을 하다가 멈추고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 말 정리할게요 강사도 모르는 거 많아요 다 알지 못해요 때로는 내용상의 이해는 나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뭐 이것저것 글을 되게 많이 읽고 있으니까 입시에 완전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강사는 사실 그만큼까지는 안 갈 거 아니야 너네만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약간 한 발자국 멀리 서 있는 상태에서 너네를 이끌어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내용상의 이해력으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 출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이 함몰되면서 허우적거리다가 정답을 못 고를 때 오히려 내용이 좀 떨어져도 모르는 거 있어도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알아요 그러니 그런 수업들을 잘 골라서 들으셨으면 좋겠어 아니 대놓고 얘기해서 좀 강의 이렇게 좀 많이 검색도 좀 해보시고 하시다가 너무 완벽한 강의가 아닌 아주 날 것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수업도 나는 너네들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완벽한 수업이 있고 나서 처음부터 날 것을 보면 안 되지 확실하게 잡아주는 수업이 있고 나서는 현장에서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슬슬 그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1월, 2월, 3월, 4월 이 정도까지는 기반을 잘 닦다가 이제 막 6평 향해서 문제풀이 연습할 때 그런 갈증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좀 틀어봤습니다 다 끝났는데 높아심해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 그래서 EBS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내신하시는 분들이야 EBS 정말 뭐 쥐잡아 먹듯이 다 파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좀 아니신 분들에게 제가 조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EBS는 연계용으로의 공부는 끝이에요 안 하셔도 돼요 연계용으로 써 알겠지? 근데 무슨 용도로 쓰시면 굉장히 좋냐면 주요 문제들 대상으로 네가 배웠던 것들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용으로 쓰시는 건 난 너무나도 좋다고 봐 그래서 조금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앞으로 하는 모든 EBS 수업들은요 네가 꼭 봐야 될 문제들을 40여 문제 정도를 계속 추려서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떻게? 현실적 접근으로 최대한 내가 불안정한 모습 보여줄게 정제된 모습 말고 현장이었을 때 내가 불안정한 모습 나도 보여줄게 그러니 거기에 용기를 얻으셔도 되지만 추가적으로 그럼에도 저 인간은 어떻게 뚫어내는지를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EBS는 그런 용도로 앞으로 쓰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 됐죠? 김지영이었습니다